아, 10시이다. 저희 이제 공식 게임 핫방해야 된 님들. 근데 무슨 게임 해요, 그래서? 패시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알죠? 네. 유하. 유하. 진행 4명 동시에 하자고요? 편집자 죽일 일 있는 건가? 어제도 마이크 끊은데. 그제도 울뻔했는데 오늘도 오시겠네. 진행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패시파이라고 공포 게임 핫방을 할 건데 한빈 님, 랜드 님, 대파 님, 리나 해가지고 4명에서 주식 때려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잘 군들 나를 따라가고. 열쇠예요? 엑셀을 찾아오래. 아. 돌아가, 돌아가. 길이 여기인가 안 입어보네. 님들, 아까 시작할 때 밑에 자막 떴어요. 현금은 안 열리고 다른 길 찾아 들어가라고. 그랬구나. 길 어딨어. 무서워요. 같이 가요. 여기 길이 있는데? 여기 길 아니에요? 다닥다닥 붙어다니면서 열쇠를 찾아야 돼요? 개쫄고 새끼들이 이렇게 문을 쫓아다니면서. 어, 여기 아니에요. 무서워요. 같이 가니세요. 그럼 반대로 가죠. 아, 제발. 앞장서세요 빨리. 그러면은, 레이디 버스트. 레이디 버스트. 한빈님 들어가세요. 한빈님 들어가세요. 레이디예요. 여기 계세요, 님. 아, 에서 한대. 됐다. 우리도 천천히 들어가자. 어, 깜짝아. 어, 님들 인형 있는디? 어때? 아따, 놀랐네. 여기 인형입니다. 어, 만지면 안 돼요. 제가 가져버렸어요. 만졌는데요? 저주에 걸린다. 사망 블랙이다. 여기 제대로 안 보긴 했어. 여기 문도 잠겨있고요. 윤빌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요. 아, 거기로 올라가면. 아, 도와줘. 아, 도와줘. 아, 도와줘. 아, 도와줘. 진정해.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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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아, 그렇구나. 일단 진정해, 얘들아. 이제 패닉 상태가 되면 안 돼. 아, 그렇지. 아, 근데 우리 혹시 몰라. 쟤가 귀신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귀신 아니네. 왜, 잠시만. 아, 뭐야.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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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난 진짜 너희들이 소리 좀 안 질러줬으면 좋겠어. 나 너무 무서웠어, 나. 중도 포기 안 되나요? 잠시나.. 제목 달아다녀 jestem. 제목 날아다녀. 3번racrn tribal republicans은 Fußball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Leonardo 아, 님들, 저 죽었음. 저 인형됐음 뭐야... 인형.. 저 인형됐음 일단은 저희 2층으로 올라가죠? 일단 가면 도망갑시다 2층으로 올라가죠 열쇠 5개 있대 헐 귀신이 나 안 괴롭힌데 이제 아 진짜? 오.. 어 뭐야 뛰어온다 하지마 길망지마요 길망지마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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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드리옹에서 죽음이 낫다 너무 잘해졌다 이거... 여기에 지하에서 태웠다 하거든요 지하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지하 보일러에서 신선을 태워야 되나 봐요 아... 그건 보일러를 열어야 되잖아요 어? 나도 차 오네! 여기 성냥! 여기 성냥! 죽고 죽었어 죽었어 내려가 여기로 내려가 야 어디로 가? 필요한 열쇠가 필요하대 아 뭐야 벽 뚫었어 미친놈아 귀신인데 벽 뚫겠지 인정 인정 뛰었어 윈드로 어딨어? 일단은 한비님 주고 아니 열쇠 주셨어 밑으로 내려가서 뭐야 한비 정말 쏘는데? 가만히 봐봐 진정해 진정 어? 한비야 여기야 어디야? 어딘데? 어딘데? 일단은 이리로 내려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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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오면 돼 여기로 오 이리로 왔다 여기다 태우는 거인데? 나 들어갈.. 나 들어.. 어 태웠다 나도 들어가면 되나? 8개? 8개나 남은 거야? 나 우리는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건가? 우리 못 살지 않나? 그렇겠지? 그럼 이제 나머지 인형들 찾아야 될 듯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밖으로 날아다니는 소리쭈요 밖으로 날아다니는 소리쭈요 계단에 있는 건가? 계단에 있는 건가? 제가 봐드릴까요? 어? 바다 앞에 있어! 바다 앞에 있어! 바다 앞에 있어! 아 어떡해! 이때야 이때야 도망가! 이때야 이때야 도망가! 야 이거 망했는데? 저희 제조파 그냥 다시 하는 게 어때요? 그래야 되겠는데 근데 인정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시 하죠 우리 너무 몰라가지고 어? 나 그만 주다 눌러버렸어 아 그래? 오케이 네 레밤과 유하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패시파인데요 여기요 아 나 태움! 오케이 오케이 아 태웠습니다 정치 문 앞에서 태우기 인형 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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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한 마리 들어갔는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뛰었다 뛰어낸다 뛰어낸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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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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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좋아 빨리 줘 일단 태우고 더 줘 어 어 빨리 빨리 채우자 빨리 빨리 하죠 여기 뭐 귀신 뛰어다니는데? 밑으로 내려왔는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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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중독인데? 뭐가지지? 인형을 주워 인형 주워서 빨리 태우자 이때 가서 태우자 흐흐흐 나무 있어? 사람이 그렇게 만만해? 인간이 만만해? 와아악 얘 씨 빨개졌어 얘 씨 빨개졌어 야 빨개졌어 야 빨개졌어 야 눈 닫아봐 야 눈 닫아 눈 닫아 야 개 빨개졌어 고수장갑 뗐어 고수장갑 야 하나만 더 나오면 끝인데? 야 어떻게? 야 어떻게? 우리 인사 살아나는 방법 없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살아나는 방법 없나? 정치인데 한판 해볼래? 스피드런 해 스피드런 스피드런 해? 스피드런 해? 야 밖에 좀 봐봐 야 나가서 밖에 좀 봐봐 밖에 없어 이게 너네가 앞당겨야 돼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야 걸렸어 걸렸어 아 걸렸어 아 걸렸어 아 아깝다 아 고무줄라 아 고무줄라 야 안 돼 야 안 돼 아니 이 언니 왜 시뻘 되졌어 안 돼 얘 고무장갑한테 줬다 아 야 걔 아까운데? 하나 받았었는데? 그니까 어 우리 인형 됐어 어 뭐야 쟤네만 해줬어 쟤네만 해줬어 에이 얘네보다 더 작아졌어 뭐야 에이 이게 뭐야 아아아아 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allí 왜 나냐 왜 이럴냐 이럴라 아 아씨 놀래라 아 아 아 씨 놀래라 아 아 씨 놀래라 이씨 이 미쳤냐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